그랬구나 게임 네 아 당연하지 말고 그랬구나 게임을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마주 보시고 당연하지 게임 아니고 그랬구나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하세요 자 내가 먼저 진행할게요 잡지 마세요 안 잡고 하면 안 돼요 안 잡고 하면 안 되나요? 안 잡을까요? 손 잡고 해야 돼 잡고 하고 이제 삐져가지고 손을 떼면은 지는 거 자 진행하세요 은호야 손 잡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은호야 네 너가 정말 춤추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해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 좀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실력이 많이 저조한 부분은 많이 안타깝고 또 너가 열심히 하는 거 모습 보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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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하면 돼요? 응 이제 형이 형 잘못이 아닌데 키가 또 유감스럽게 이렇게 169까지 밖에 안 크니까 이게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그거는 이제 형 잘못이 아니고 그랬구나 형이 우유를 안 좋아하는 탓 170은 넘는데 그랬구나 형이 우유를 안 좋아하는 탓인데 170은 넘는데 그랬구나 정말 속상해하는 거 같아서 우유를 내가 좋아하는데 그랬구나 정말 안타까워 그랬구나 170은 넘는데 근데 사실 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키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? 그랬구나 마음의 키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시죠 음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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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트하고 네네 그렇게 멋있는 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네네 너무 아는데 네네 너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널 그렇게 멋있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네 속이 많이 상하고 그런 거는 내가 이 얘기를 한다 네네 특히 나한테 네네 무릎 꿇고 그렇게 하는 거 너가 그런 모습을 팬분들한테는 또 들어보기 싫으니까 형한테 그렇게 예의 있는 모습을 또 안 하고 또 본인의 모습을 숨기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까 형이 정말 대견스럽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우 그랬구나 아우 그랬구나 아우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다리가 얇은 게 형이 요새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 거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파 점점 얇아지는 거 같아 요새 너무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정말 다리가 점점 얇아지는 거 같아서 내가 뭐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싶어 그래서 형이 좋아하는 파스타 레시피 그걸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될 거 같아 다리가 조금만 더 굵어져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춤출 때 그랬구나 동작할 때 아무래도 다리가 좀 고가야 되겠죠 아 춤을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단디 어린이 그랬구나 나한테 춤을 그렇게 지적을 하는구나 그랬구나 은우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우리 은우가 그랬구나 우리 은우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은우가 그랬대요 여러분 아 그랬구나 너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었구나 자 우리 은우 우리 은우 참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왜 왜 왜 왜 왜 뭐죠 아 이 친구가 자꾸 이게 사실 이게 야작 게임이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야작 게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랬구나는 야작 게임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랬구나 아 이게 정신력 게임이라고 자 정신력은 점수가 딱 나왔어요 네 자 우리 은우는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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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점에 10점이고 우리 봉구는 3점 봉구 3점 나쁘지 않아요 3점 나쁘지 않아요 아이 그랬구나 나쁘지 않았구나 게임 끝났으면 되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성적까지 해주면은 정말 좋아요 안녕 안녕 안녕